오늘의 새우가 20만동 야 이거 뭐야? 하하하하 주님 아니! 야 우리 가게에서도 이거 꼭 팔자 이건 진짜 꼭 팔아야돼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여기 새우가 20만동 야 이게 봐봐 이거 한 마리 나 잡아볼게 야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 근데 이게 20만동 밖에 안해 20만동이요? 어 우리 저번에 가던 데는 25만동이었잖아 거기보다 훨씬 싼데 이게 집계있어요 대표님 근데 아파봐 야 피나 피나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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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프네 아! 아프잖아 피나는 거 아니야? 소리 나던데? 하하하하 주님 핸드폰 어디있어? 하하하하 저게 너무 날카로워 아이씨 남자친구가 야 그거 좀 편한다고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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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타이도새우야 양식이 아니라 으악! 오 이거 바다새우야 이거 네 바다 멀리 왔네 바다새우는데 근데 왜 그냥 물에 있지? 이거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하하 아란아 이거 담고 나서 밑에 물 빼달라 그래 밑에요? 아아 알겠어요 이게 약간 물측이거든 물을 은근슬 때 이렇게 담을 수도 있어 아하 물이 들어가거든 은근슬 때 물이 많이 들어가 밑에 빵구르를 내서 뺄까요? 물 빼야돼 유모아 너희도 없나요? 네 너희도 없나요? 벤쨔 벤쨔 너희도 없나요? 나희도 없나요? 나희도 없나요 아아 나희도 없나요 나희도 없나요 물 엄청나왔어요 물 엄청나오지? 유리제에서 나오잖아 근데 여기 새우가 우리가 원래 사는 새우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커 음 아까 집게 봐봐 집게가 훨씬 더 두껍잖아 무서울 정도에요 6.7kg 6.7kg? 부족한데 그러면 근데 확실히 싼거야 이게 바다 세우는데 만약에 20만둠이면 진짜 싸게 파는거야 음 바닷물이래요 이거 어 아 그래? 네 먹어봐 네? 아하하하 오케이 까무집이야 좀 더 볼 베냐 또 뭐 사야될 거 있나? 아뇨? 이거면 된 거 같은데요? 역시 환 역시 환 이거면 된 거 아빠 빼서 있어 봤드라 그거 어디서 봤는데? 오유 오유 이렇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? 찍는 거? 응 어디서 봤더라? 절구요? 어 절구 절구 어디서 봤어 분명히 이 집게 이거 오마무시한 집게 이거 와 세우가 이런 집게 어디서 봤어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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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구 또etry Katherine 거 Une Solar 이거 볼 피는 거 잘 봐도 네 지금 호연이가 해야될 일이야 추석이자 호연이 화장실 그리고 앞으로 호연이가 많이 해야될 일 너무 끼워넣기 아니에요? 닥쳐 맛있지? 또 생으로 먹고 있지? 생색으로 그렇게 좋아? 네 대표님도 생새우 좋아해요? 나 안좋아요 네 아 맞다 우리 언니 우리 배신 왜왜왜 얘가 뭐 배신했어? 얘기하지마 됐다 왜 뭔데? 나 뭐 먹었나? 혼자? 몰라 언니야 몰라 언니 평생 궁금해해 뭐야? 그래 나 저번째에 혼자 뭐 먹은거? 아니 뭐 혼자 먹었어 너는 없을 때 애들 밀크티 사준거? 와 아 현재로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 자꾸 하라씨 나와 맞아? 우리 배신한 적 많잖아 언니 야 나 무서워 어떻게 말 못하겠어 뭐해 뭐해 아니 영주언니가 계속 나 밀어서 아니 영주언니에 나 다리 이렇게 되어있어 힘들 수없는 거 너무 신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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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요? , 우유 나 모이 모양하여 가위미에 넣어? 모이통통부 빵주야 까불지 말고 이거 좀 빨리 나가 야 우유 까불지마 빨리 와 네 그래 애기야 자기지 몇시지? 지금은? 다섯시다 야 빨리 먹고 이제 가자 이제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이야 여러분 야해 이 ths이 아 좋아 좋아 그치지 자 마오 원이 마오 원이 마오 원이 자 요나 이럴 자 자 엄마 고맙 넉라 정말 재밌게 해! 하나씩! 두꺼운 순차해합니다! 해냬어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여기 ¿etera? 여기?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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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태양sen이. 이 생새우가 맛있어? 응 맛있어? 오도로도 하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인정 맛있겠다 이거미 뭐라니 무슨 새우라고 부르지? 징거미 징거미 새우로 징거미가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? 이거 좋아하지 오 엄마 좋아? 좋아해? 오케이 좋아해 좋아해 여명 젤 삼십삼 Angst 삼십삼 아 온 네 lab 다른 어 제 숙소 3,5kg 3,5kg 4,4kg narcotr部서는 4,5kg 4,5kg 5,5kg 2,5kg 저는 한국되어 있는 한국이 한국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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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를 너무 памят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는거 한 번만 보여줘 맛있게 먹는 방법 저 원래 맛있게 먹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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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맛있게 먹어 다 한 이유야? 네 어 대기유와이 어, 감포지 생새우가 맛있어요 생새우가 맛있어? 네 어 그래? 언제부턴가 애들이 생새우를 좋아하더라고 오동종해요 주워보셨어요? 아니 나 안먹어 얼음에 넣어서 그냥 탱탱해졌나보다 응 절친이요 절친 누가? 빈 빈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럴거같아 형이랑 친해? 나 지금 친해 하거든요 지금 친해? 좀 부담스럽지? 어 원래 그래 호연이가 되게 부담스러워 밤에도 막 전화 오고 있잖아 밤에 연락 왔어 안왔어 그러진 않아 나 왜이렇게 찾아 아 형한테요? 어 그래 나 자는 척 하잖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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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축구 보고 계신 거 뻔히 아는데 내일 축구같이 보자 내일 토트넌의 리버풀 같이 보자 한국시간으로 연락해서 반전 빈이 몇 살이야? 저 저 저 지금 스몰... 몇 년생이야? 2003 2001 2002년생? 네 오 그러면 양이랑 동갑이네 둘이 아니요 저 한 살이 더 많아? 네가 더 많아? 네네 양 2003년생이야? 네 지금 막내예요 어? 양라 하인야레바 네 네 빵 또 얼마? 2002년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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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2 2002 2002 맞지? 네네네네 그리고 2002 아 2001? 네 2001 2001 야 야 한국어 이 정도 하는데 왜 이를 헷갈리면 어떡해? 2001 또 방금 이상했지 듣는데 2001이라고 하면서 자꾸 한 살이 더 많대 2002? 한 살 더 많아요 2002인데요 한 살이 더 많아요 뭔 소린가 2001 2001 다시 해봐 2001년생 2002년생 2001 2001 2001 2001 2001년생 맞아요? 맞아 맞아 제가 제일 막내죠 너? 제가 제일 신입이고 막내죠 너? 제가 제일 신입이고 막내죠 형들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 하하하하 버릴지 어? 바로 뺐잖아요 그래서 어? 이놈새끼가 어? 넌 여기 훈련병이야 훈련병 막내 막내 훈련병 나는 여기 중대장이고 넌 여기 훈련병이고 여기 이제 이등병 하하하하 그 다음에 여기 우유병장 말년병장 어 말년병장 네 이제 일병 영주일병 안녕하십니까 1초 여기 상병 여기 일병 일병 기념주 저는요 상병 상병 말년병장 락카온 아 여기도 다 병장이야 병장 여기 두 병장 여기도 다 말년 어 유엔 일병 이병 일병 이병 이엉 유엔 오우 한 병장ple 하루 병장 많이 먹네 영영아 병장 이리로 갔네 네 룸 나 꼽니 토boat 험 뭐하니 유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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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룸 나 꼭 유엔 넣엌 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